이정우 체육국장 나와주십시오. 축구협회 종합감사 최종 결과 발표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10월 말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pt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포니정 재단이 한강 작가에게 혁신상을 시상을 했죠. 아버지인 고 정세영 전 회장을 기르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이 이 재단을 만들었고요. 현재 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FIFA U17 여자 월드컵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오늘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선택적으로 24일만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핫한 한강 작가 옆에는 서서 사진 찍고 싶고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국정감사는 어떻게든 피하거나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실시간 댓글로 축협 런, 런 몽규라며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24일 참석한다고는 했는데 비행기표는 25일 도착이라는 소문도 무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또 어떻습니까? ppt 다음 거 보시죠. 홍 감독 첫 경기인 9월 5일 팔레스타인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6만 관중 가운데 다수는 홍 감독과 정몽규 회장한테 야유를 심하게 보냈습니다. 논란이 되자 붉은 악마는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없다. 응원의 목소리로 바꿔달라 하며 야유 중단 의사를 밝혔고 그날 이후에 야유는 점차 줄었는데요. 이런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듯 야유가 줄었다, 없어졌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 감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웃음일까요? 결과가 나오면 여론은 바뀝니다라는 그의 말이 떠오릅니다. 국장 이 말 알고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즉, 3연승이라는 결과에 야유하던 여론은 바뀌었다 또는 이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홍 감독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장도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난 현안지리에서 감독 선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홍 감독은 축구 성적만 좋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때문에 국가대표팀 경기 때마다 국민들이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민께서 응원을 해야 하는데 응원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응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대표팀의 승리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문체부는 최근 국가대표팀 성적이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 및 대한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별개의 사안이죠?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 발표는 국민들께서 매우 기다리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께서 대표팀 경기를 마음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장관에게 정확히 보고해서 신속하고 적법하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윤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지영 이사장, 문체위가 의결에서 요구한 공식 국정감사 자료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네. 네, 제출 전에 오류 없는지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기관장도 꼼꼼히 보고 결제하는 자료죠? 기관장 안 봅니까? 네, 봅니다. 네, 다른 기관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PPT 보시죠. 정확히 업무보고 자료 제가 받은 16페이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위원 의석에 제출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보고 자료 보시죠.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실적이 인권침해 비리 관련 상담, 신고 실적인데요.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지만 빨간 부분 보시면 아래 총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 보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입시 비리 항목을 보면 상당 건수가 2023년 5건, 2024년 8월까지 7건으로 합의 12건인데 총계는 왜 26건으로 나오는 거죠? 나머지 항목도 모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 자료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분명한 거는 센터 관리자부터 기관장까지 누구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결제하고 국회에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래서야 센터가 제출한 수치와 업무보고 내용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정감사 자료예요?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국정감사 수감 태도와 기관장 업무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장,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7월 조사팀 A팀장을 채용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3년 경력을 인정해서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 12월에 A팀장 인정 경력이 6개월로 줍니다. 연봉도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채용 당시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상근한 사실을 증빙하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서류를 제출을 받지 않았다가 이후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서류를 왜 먼저 안 받아요? PPT 보겠습니다. 화면은 A팀장 채용할 때 당시의 채용 공고입니다. 제출 서류 허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허위 사실 기재했을 때는 채용이 무효처리된다 등이 고지가 돼 있죠. 빨간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조사실의 조사팀장은 단 2명밖에 없는 중요한 보직이자 윤리센터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채용 당시의 허위 경력이 인정된 것도 이후 허위 경력이 밝혀진 뒤에 조치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 실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화면은 업무 보고 자료에서 나온 조사 및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기각 각각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취하는 조사관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70%가 높습니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일이 많으면 센터에 대한 체육인들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 없지요. 적정한 수준인지 그동안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됩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 채용과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달 말까지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서류 부분은 엄중하게 직접 챙겨서 보도록 하세요. 네 설립 초기에 시행됐던 일인데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